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시대 시간입니다. 강정수 덕호 총걸 에디터님 모셨어요. 중국의 AI 급부상하고 있다는데 어떤지 진짜 속속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박사님. 어서오세요. 저희가 AI 얘기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또 요즘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제가 잡지를 종종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클링이라는 중국의 AI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소라라는 동영상 만드는 AI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주셨잖아요. 오픈 AI 거. 그거 못지않게 좀 충격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클링이라고 해서 K로 시작하는 C가 아니라 K에서 L, I, N, G에서 클링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동영상이 나오는 이러한 서비스를 중국에 있는 기업인데 기업 이름이 제가 입에 잘 안 붙어서 콰이쇼우. 콰이쇼우. 콰이쇼라는 회사에서 클링이라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중국어는 못하시네요. 광박사님. 모든 걸 다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중국어 약합니다. 일본어도 안 되고. 콰이쇼라는 곳에서 클링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세계가 거의 놀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소라의 수준을 조금 뛰어넘는 수준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중국이 텍스트 동영상을 이렇게까지 잘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특히 거대 언어모델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것들은 우선은 사실은 추론하는 과정보다는 학습하는 과정에 사실은 컴퓨터 칩이 되게 고사형의 컴퓨터 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H100의 공식적인 중국 수출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엔비디아의 H100. 엔비디아의 H100. 그거를 미국 정부에서 막은 거죠. 네. 미국 정부에서 막은 거죠. 그래서 H20이라고 해서 엔비디아도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매출에서 워낙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H20이라고 해서 대단히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칩을 중국에서 수출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죠. 아니 H20 가지고도 클링을 만드냐. 그런 의심이 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H20 가지고도 저렇게 클링을 만드니 중국은 너무나도 위협적이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그리고 또 최근에는 트럼프까지 해서 H20도 수출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은 엔비디아 주가가 잠깐 떨어지고 아예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ASML,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 ASML ASML 여기서도 장비 수출도 막아야 된다. 그런데 이 ASML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ASML의 전체 매출의 5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망하라는 얘기네. 그렇죠. 네덜란드 기업으로는 그럼 우리 회사 접으라는 얘기냐. 보존도 미국 정부가 해줄 거냐. 이러한 이슈가 있는데 그 정도로 공식적으로는 엔비디아의 H100이라고 하는 현존하고 있는 가장 좋은 GPU라는 것들이 중국에 들어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습하는 데 또 그리고 동영상은 추론하는 데도 칩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클링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소라와 버금가는 또는 소라보다 뛰어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라보다 환경이 더욱더 열악한 상황에서 중국이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세계가 놀라는 거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경계해야 되겠다. 더 의심의 눈초리, 더 째려보기 시작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데요. 저도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AI 칩을 저사양으로 사용하면서도 소라보다 더 잘 만든다는 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음모론적인 얘기들이 많이 가죠. 즉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싱가포르라든지 세계 곳곳에 있는 곳에 있는 일종의 중국이 유령 기업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H백을 사서 중국으로 날랐다. 이러한 주장은 있는데 이건 아직 팩트가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 아직까지는 음모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중국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대단히 전략적이고 중국은 과거에 박정희 시대처럼 5개년 개혁이라는 것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벌써 지금 현재가 14차 5개년 개혁 21년부터 25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14차 5개년 개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미국, 중국 정부가 1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AI 관련 기술과 AI 그 자체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구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업들과 벤처들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시민들의 교육 여기 이 세 가지 부분을 갖다가 삼아서 크게 하고 있는데 특히 연구 같은 경우에 특허도 많이 내지만 전 세계 인재 확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국에 아직 미국이 막고 있지 않은 것은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막지는 않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중국의 어마어마한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고 또는 프랑스나 영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3대 중국의 과학기술 인재들의 유학지가 미국, 영국, 프랑스거든요. 이 세 국가가 다 인공지능이 발전한 나라예요. 그런데 기환율이 보고에 따르면 90%가 넘어요. 아 그래요? 중국 학자들이? 네. 중국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은 제가 보기에는 통계를 안 냈지만 90%까지는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 돌아가서 지금 중국의 AI 발전에 대단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제 최승병 박사하고 블랙웰 얘기를 했거든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얘기했는데 그 블랙웰 칩 사들이려고 빅테크들은 돈을 엄청 쏟고 있는데 중국은 그런 정도 사용의 필요 없이도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기술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언가 학자들도 예를 들면 세계지적재산기구라고 해서 WIPO라고 해서 유엔산화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AI와 관련된 특허 중국은 38,000개 미국은 6,276개 미국보다 중국이 6배가 많습니다. 기술력이 오히려 지금 이거 자체가 사실은 특허 자체가 모든 기술력의 우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인 패러다임으로 볼 때 특허도 나름대로 그래도 성과가 있으니까 WIPO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유엔기구에서 그렇다고 봤을 때 중국 또한 못지않은 많은 연구들을 해오고 있고 여기에 막대한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의 우리가 얘기하는 빅테크라고 한다면 미국의 빅테크들도 있지만 중국의 빅테크들도 결국 규모가 작지가 않거든요. 이 빅테크에서 진행되는 투자도 대단히 많은 거죠. 대표적으로는 중국의 네이버라고 하는 바이두 바이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도 서비스를 바이두랑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단순하게 검색만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대단히 발전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많은 자동차 업계의 자율주행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고 있고 스스로 아폴로 그때 말씀드렸던 아폴로1이라고 하는 로봇 택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바이두에서 여러분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니봇이라고 해서 벌써 어니봇이 이제 4.0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채찌PT 4.0과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생성 AI인 거죠? 채팅 방식으로 하는 거죠? 채찌PT처럼 채찌PT하고 비슷한 생성 AI인데 이 수준이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다는 부분에서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인공지능이 이제 생성 AI가 아닌 거대 언어 모델이 아닌 이런 추천 AI 부분에서는 가장 전 세계에서 앞서가 있는 것이 이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이거든요. 이걸 개발한 데가 어디냐 그것의 본사가 이제 바이트댄스 바이트댄스에서도 두바오라고 하는 생성 AI도 만들었고요.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천 알고리즘도 있고 대단히 알고리즘의 전통이 우리가 무시하기에는 대단히 잘 돼 있다. 그리고 또 알고리즘이 잘 돼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 테모입니다. 아 전자상거래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모는 뭐냐면 중국의 소상공인들이 중국어 밖에는 정말 태어나서 다른 언어는 접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테모를 통해서 지금 전세계 물건을 팔고 있잖아요. 그걸 다 누가 도와주겠어요. 동시통적사를 구했을까요? 아니겠죠. AI 번역인가요? 다 AI 번역이에요. 수많은 항의 뭐 이거 환불해달라 물건에 대해서 리뷰를 남기면 거기다가 고맙다는 인사 이런 것부터 다 해서 이 모든 것을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테모에 있는 인공지능이 중국의 소상공인까지 다 도와주면서 이 사람들이 글로벌 경제에서도 물건을 팔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것도 여러분 전적으로 AI 힘입니다. 예전에는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글 번역이 되게 어설펐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되게 세련되게 진짜 한국 업체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상세페이지도 보면 한국어로 돼 있잖아요. 그걸 알리익스프레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아마존도 그러한 인공지능을 도입을 했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저의 제품 사진과 그냥 제품 단품 사진과 제품의 특성만을 올리면 상세페이지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여기에서 특성을 뽑아내고 물론 본인이 수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제품 사진을 어느 공간에 바닷가를 배경으로 놓을 수도 있고 되게 멋있는 공간에 배경으로 인테리어 같은 경우 멋있는 집에 있는 것처럼 꾸며낼 수 있고 이러면서 이미지를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소비자들한테 소고할 포인트를 헤드라인 카피로 뽑아주고 이러면서 상세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것을 최근에 아마존도 도입을 했거든요. 이것도 전적인 생성 AI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신 같은 것도 이미 다 만들어줘서 하나만 거기 만들면 글로벌 모든 언어로 일본어,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이런 걸로 다 바꿔주고 있는 것들 이것도 비용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AI에 의해서 경제 생산성을 높이는데 특히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 기업들이 시인이나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에 지금 글로벌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틱톡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AI 스타트업들은요. 서비스를 내면 미국에 출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라면 미니막스라고 스타트업이에요. 요즘 한번 캐릭터.ai라고 미국에서 요즘 폭발적으로 인기를 얹고 있는 채팅 앱이 있습니다. 채팅 앱은 주로 영화 배우들도 나오고 가상으로 소설 속의 주인공들 그리고 뉴진스의 한의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정치인들도 있고 심리상담사도 있고 이거 지금 미국에서 평균 이용창이 10대하고 20대는 하루에 2시간씩이에요. 여기에 경쟁하는 토키라는 톨키라고 하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3월부터 5월 사이에 가입자가 220만 명이에요. 미국에서만 미국에서만 토키가요? 이런 식으로 결코 중국의 서비스들이 중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서비스 확장 실질적인 경제적 도입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캐릭터 채팅봇을 만들어서 아예 그냥 미국 시장에 진출해버리는 기업들까지 있을 정도로 중국의 AI 수준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한국 기업이 여러 개 만들고 있어요. 대학교에서도 경량 모델이긴 하지만 생성 AI를 만들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도 만들고 있고 다 만들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이건 저희가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무, 알리, 쉰 이런 데하고 토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중국의 AI 생성 AI 기술을 가지고 그런 서비스들을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GPT 연결해서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여러분 틱톡도 마찬가지예요. 틱톡의 AI 기술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틱톡에 가서 한국어로 여러분 틱톡 찍으면요. 특히 기업들이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제품을 틱톡을 찍어서 동남아에게 물건 팔고 싶고 동남아 언어도 여러 개잖아요. 미국도 하고 유럽도 가고 싶어요. 그 언어번역 그 나라별로 다 자동으로 해줍니다. 목소리까지 우리가 11랩스처럼 동일하게 그 사람의 목소리를 해가지고 다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아바타도 AI 아바타도 있어요. 근데 아바타가 우리가 만든 우리 메타버스의 그런 아바타가 아니라 그냥 강정수 같은 아바타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한 번 6개를 테스트해봤는데 제가 다 틀렸어요. 저기 실제 사람이냐 아바타냐 실제 사람이냐 아바타냐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구별이 안 가요. 이런 AI가 만든 요즘 인플루언서 AI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에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틱톡에서는 AI 생성 AI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주제로 동영상을 찍고 싶어 그러면 동영상 스크립트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만들어서 그거대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AI 부분 이건 바이댄스의 기술들이 틱톡으로 이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의 AI 기술이 사실은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지 않지만 대단히 전 세계 경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미국의 AI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포션을 부분을 마켓셰어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무서운데요. 그래도 인터넷 산업이나 이런 서비스나 테크놀로지 쪽에서 우리나라가 좀 앞서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LLM 만든다고 하고 또 오랫동안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알리나 테모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 쇼핑을 그런 방식으로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글로벌로 진출하는 통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2030 세대한테 IT 강국이라는 단어 하면 아재들의 소리고 꼰대들의 소리예요. 이미 한국 여러분 2030 세대는 한국에 대한 IT 강국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K-컨텐츠 강국이라는 것은 갖고 있어요. 자부심이 풍부하게 있지만 한국이 IT 강국이다? 이거는 5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고요. 이거는 2030의 경험치에는 IT 강국이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초고속 인터넷을 처음으로 들여올 때 오면서 또 무선 인터넷도 우리가 빨랐어요. 빠르다 보니까 망속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전세계 이제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들이 공략을 할 때 그래도 한국의 카카오 한국의 네이버들 또 한국의 쿠팡 뭐 이런 것들이 방어를 해주면서 아 그래도 한국은 한국 서비스들이 잘해 토스도 잘하고 이런 서비스가 잘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제 제1서비스도 모바일에서도 카카오에서 유튜브로 옮겨갔잖아요.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국 서비스들이 잘 안 되길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분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중국 또한 그냥 단순하게 반중 정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국 또한 강력한 내수 시장에 기반한 사실 전기차도 내수 시장에 강력한 힘에 기반해서 세계 경제로 나가는 거고 내수에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중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내수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요즘 그러니까 나라마다 얼마나 생성 AI를 열심히 쓰고 있는가 이런 통계치가 사실은 믿을만한 통계치가 유엔이라든지 OECD라든지 이런 데서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 일본에 있는 니케이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일본에서 니케이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중국은 생성 AI를 규칙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 63% 그리고 그리고 1등 했어요. 미국은 43% 일본은 9.1% 한국은 없나요? 한국은 조사를 안 했어요. 일본이 잖아요. 아니 근데 차이가 엄청나네요. 엄청납니다. 저 니케이에서 조사한 거니까 최소한 중국이 자기 홍보 차원에서 떠벌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니케이에서 조사를 했고 일본을 객관적으로 9.1% 라고 보고 있는데 중국을 56%로 봤다라는 것 즉 중국 사람들 두 명 중에 한 명은 지금 생성 AI를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냐면 수용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원래 여러분 디지털 수용성이 한국도 높았는데요. 중국이 요즘 짱입니다. 그냥 하면 거부감 없이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우선 일단 써보려고 하는 이런 의지들이 성향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디지털 성향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 AI에 대한 수용성이 국민성 수용성도 강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아직 얘기는 게 있지 않지만 중국이 또 AI를 키우려고 하는 것은 군사적 목적이 있죠. 그렇겠네요. 군사적 목적에서 지금 AI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겠지만 지금 전쟁의 패러다임에서 핵전쟁 중심에서 AI 전쟁 중심으로 전쟁의 패러다임에 무게중심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미국도 국방성에서 이런 문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미국 국방성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대만 타이완을 두고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미국과 중국의 전쟁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미국이 진다고 나왔어요. 이유가 중국의 AI 때문에 드론이나 이런 데 다 면밀하게 AI 들어가고 있으면서 훨씬 더 이런 부분에서 중국과 미국에 있어서의 경쟁 우위가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도 지금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거든요. 사실 미국도 대단히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만큼 AI가 중국의 정부 입장에서 특히 중국의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 국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전략적 산업으로 대규모로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AI 칩이 사실은 AI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엔비디아에서 설계하고 TSMC 대만 회사에서 만들고 또 메모리 반도체 한국의 하이닉스나 삼성에서 만들고 이래야 돼서 중국은 그거는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논쟁이 좀 있어요. 미국의 파이내셜 타임즈라든지 뭐 또는 디플로마티크라든지 뭐 이런 포린 오피어라든지 이런 언론에서 나오는 걸 읽어보면 마치 이제 2019년에 일본에서 한국에서 반도체 소재를 수출 금지했을 때 그러면서 한국도 막 그 당시 국뽕이 들어오면서 소부장을 키우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부모빌이라면서 그거 대체해버렸잖아요. 물론 그 정도의 하이테크놀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일본이 막았던 것이 우리가 할 정도의 하이테크놀로지는 아니었고 일본은 훨씬 더 잘하니 경제 효율적으로 잘하니 우리가 안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금방 쫓아가버렸잖아요. 안 준다니까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중국이 어렵지만 훨씬 더 중국이 그 전부터 반도체는 키워왔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을 규제하기 전부터부터 반도체를 키워왔는데 그때보다 최소한 최근의 발전 속도가 더욱더 효율성이 있다. 그러니까 방만하게 중국 정부의 돈들이 들어가서 안 됐는데 이제는 절박하게 중국 정부가 바라보고 있고 중국의 어떤 정부 관료들도 대단히 절박하게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꼼꼼하게 점검하기 시작하고 시간도 촉박하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서 하웨이라든지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중국 정부에 또는 중국에 TSMC가 있다면 중국에는 타이완에 TSMC가 있으면 중국에는 SMC가 있잖아요. SSMC인가 중국 반도체 기업 파운더리 이런 데다에 대한 엄청난 투자들이 일어나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쫓아올라오고 있다는 보도들은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분업경제로 가서 중국이 하이테크놀로지 쪽으로 접근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분업경제로 안 가면서 중국에게 처음부터 1부터 A부터 Z까지를 중국이 다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중국에서 전체의 반도체 기술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보고서들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쫓아오고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요.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양쪽으로 블록화가 미국과 중국으로 양쪽으로 블록화가 되면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죽어라고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던 벤스가 얘기하는 것이 러시아하고 전쟁 빨리 끝내야 된다. 왜? 우리는 러시아보다 중국이 더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런 발언을 하는 것도 사실은 국방에서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있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또한 자율주행과 AI에 기반이 되는 반도체 산업까지 중국에서 쫓아오는 속도가 대단히 무서운 속도라는 거고 이것을 바이든 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중국에다 제품을 통제함으로써 했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트럼프 지금 후보 진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ASML에게 장비 수출하지 말아라. 이 장비는 그래도 얘네가 못하고 있다.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는 못 만드는 거니. 이런 식의 어떤 규제가 중국에 대한 규제와 갈등은 트럼프가 혹시 당선이 된다면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아닌가 바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장비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겠네요. 중국에서는 그런데 그 장비가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비 기술이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도 이거는 시도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SMR은 사실상 100%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ASMR이 없다라면 전 세계의 반도체는 제작이 불가능한 수준인 기업 때문에 종속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쉽게 중국이 대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 자유주의 무역이라는 기본적인 룰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중국 자체로서도 예를 들자라면 월마트에서 물건 팔리는 것 등이 아직도 메이딩 차이나 많습니다. 한국에서 물건 파는 거 메이딩 차이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과거 동서냉전처럼 가버리게 될 경우에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제경제전문가는 아니래서 과연 이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AI 기술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죠. 자율주행 기술은 어때요? 테슬라 구비감은 아직 떨어져 있죠? 떨어지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해 7월 초에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2차 기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요? 중국 정부가 여러분 대단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00개의 도시에서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끔 기업들이 쫓아와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100개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여러분 중국이 100개의 도시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뭐냐면요. 중국은 심지어는 어떤 도시는요. 신호등이 우리는 보통 3개잖아요.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 중국은 5개인 도시도 많아요. 색깔이 다른 게 5개. 그럼요. 이무진 씨가 중국 가서 노래 불렀으면 노래 가사가 바뀌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 동그라미잖아요. 중국은 여러분 세모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식하기도 되게 어렵겠네요. 그럼요. 이거 기술적 도전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페이징에서 운전 잘하는 사람이 상하이에 와서 운전 잘한다는 보장 전혀 없다. 그 정도로 도로의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적 도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볼 때 사실은 가장 많이 두 가지 축을 얘기하면 바이조와 화이조가 하고 있는 로봇택시가 자율주행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무서운 건 샤이펑이라는 곳이 있어요. 샤이펑이라는 곳은 정말 무서운 곳이고 그 이유는 테슬라를 그대로 1대1로 모방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로봇택시라는 것은 중국의 웨이모처럼 대부분 레이다와 라이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테슬라의 특징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전올리라고 해서 카메라만으로 가는 거잖아요. 샤이펑이 작년까지만 해도 라이다를 있었어요. 물론 저렴히 버전한 라이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없애고 처음으로 올해 6월부터 비전올리 즉 카메라만을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수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테슬라는 엔드투엔드 에이아이 를 쓰고 있잖아요. 하지만 웨이모라든지 바이드나 하웨이는 엔드투엔드 에이아이가 아닙니다. 샤이펑이 엔드투엔드 에이아이를 선언했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상하이에 제한된 도로에서 FSD가 테스트가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테스트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매기 효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테슬라의 FSD를 풀어줄 수 있다. 매기 효과를 위해서 서로 경쟁에서 우리 기술이 더 많이 발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까지는 테슬라를 억제시켰거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중국에서 억제시켰는데 이걸 풀어줌으로써 다른 업체들이 여기 수준까지 쫓아올 수 있도록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한테 이거는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보다 훨씬 더 미국은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거의 기업에게도 관용적이고 테슬라에게도 관용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과감한 실험들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인 거고 테슬라 입장에서도 상하이만이 아니라 베이징에서도 실험할 수 있고 광저우에서도 실험할 수 있고 중국의 중소도시에서도 실험할 수 있다면 다양한 도시의 지형들 흔히 말하는 엣지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특수 경험들 또는 어려운 경우들에서도 진행들을 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북미에서의 넓은 도로와 널찍한 도로에서 자율주행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중국이라는 도전은 어마어마하다는 것 특히 중국 재래시장 잘못 들어갔다는 중국 운전사도 못 빠져나온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뒷골목 얼마나 좁은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 도전을 받는다는 것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고 중국 또한 이건 대단히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얼마 전에 지난주 말이었죠. 바이두가 동영상이 리크가 됐는데 바이두 엄청난 공간 내에서 운전자들이 원격조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자율주행이에요? GM의 크루즈가 그렇게 했거든요. 미국의 GM 크루즈가 철수했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는데 철수했던 이유가 그게 걸린 거예요. 지금 웨이머드 원격조정을 하는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2분에서 3분마다 개입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같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같이 운전하고 같이 쳐다보다 이건 우리가 개입해야지. 개입해야지 하면서 개입을 원격조정을 해주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크루즈라든지 웨이모에 대한 원격조정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는 원격조정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바이두도 이번에 걸린 게 원격조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규모 원격조정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런 부분에서 자율주행이 아직까지는 갈 길은 중국도 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여기에 한 번 지금 거의 올인하듯이 배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테슬라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중국의 자율주행 AI 기술의 대단히 많이 발전할 수 있다. 어쨌든 아직은 떨어지지만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테슬라하고 경쟁할 정도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게 중국의 검열이 있잖아요. 특히 생성 AI는 이게 지금 중국 입맛에 맞는 중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내놓도록 특정한 질문들에 대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파이낸셜 3주에 나왔더라고요. 사회주의 AI 중국에서 만든다. 그러면서 네네네 맞습니다. 이거 사실은 작년 6월 달에는 뉴욕타임즈도 보도를 했어요. 뉴욕타임즈 보도들이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자들하고 인터뷰를 또 꼼꼼하게 해가지고 열몇명하고 하면서 너는 어려운 게 뭐냐 여러분들은 어려운 게 뭐냐 가장 어려운 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다. 걔는 그 친구들은 하나의 AI를 만들지만 우리는 두 개의 AI를 만든다. 그게 뭐 뜻이냐 그랬더니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건 정말 어렵다. 정말 이건 기술적 난이도가 더 높다. 그래서 사실은 LLM 단위에서는 하지 못할 말을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층위를 하나 더 둡니다. 우선 LLM이 뱉어낸 말들을 갖다가 검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들 특히 예를 들면 천안 문제라든지 시진핑 문제 그래서 재밌는 사례가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번에 사회주의 AI라고 비꼬면서 얘기했던 것이 시진핑과 곰돌이 푸는 닮았느냐 시진핑이 곰돌이 푸를 진짜 싫어한대요. 그래서 시진핑과 곰돌이 푸메 밈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80%는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가 나오고 한 20%는 닮지 않았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전역한 검열인 거고 이것을 중국에서 담당하는 기관이 사이버 공간관리국 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관리국에서 검열을 갖다가 LLM을 공개하기 전에 여기서 검토를 받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공간에 사이버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관리국 직원들이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AI 발동 스타트업들의 연구하는 사무실에 출근을 한다고 해요. 같이 회의도 하고 기관원들이 회사에 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검열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백도 해가지고 다시 만들려면 힘들고 속도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중국도 검열하지만 이것 때문에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처음부터 같이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필터를 만들 것인가 이런 걸 같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그런데 이 노하우는 중국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도 만리 방화벽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리장성처럼 중국은 해외에 대한 방화벽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이트에 접속 못하게 하고 중국 가서 접속하면 네이버 접속 안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국의 방화벽 기술이 여러분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생 서비스가 생길 때마다 다 막아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만리 방화벽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사이버 공간 관리국이라는 것이고 이 사이버 관리국에서 지금 AI에 대한 검열까지도 맡아서 중국은 사실은 중국의 표현은 그거예요. 공산당에 대한 가치 정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중고를 기업들이 갖고 있다고 보고 권위 저의 국가의 한계일 수도 있죠. 어떠한 창의력이라든지 인간의 어떠한 상상력을 계속해서 인터넷에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에서도 검열을 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가 사실 없는 것처럼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은 쭉 따라와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이 양대 AI 강국이 됐는데 중국은 검열하는 AI 강국이 됐고 이쪽은 자유로운 AI 강국이 됐고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어느 한계가 있을까요? 그거는 저도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AI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LLM은 LLM대로 발전을 시키고 거기에 필터를 집어오서 검열하는 것이지 LLM 자체에게 이 말을 하지 말라고는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수준. 그냥 그 블랙박스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흔히 말하는 설명의 AI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맵핑 자체의 즉 어떠한 로직에 의해서 답변을 내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중국이 사회주의 AI를 집어오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억 개 파라미터를 다 조작해가지고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답변을 내기 전에 한번 필터링을 거쳐서 이 답변은 아예 답변을 차상하고 죄송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일관된 답변을 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LLM 자체를 흔히 말해서 사회주의 LLM으로 만드는 건 아니다. LLM의 서비스가 만들어진 채팅봇에서 필터를 거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간다보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LLM의 속도를 이것이 제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필터 기술의 발전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사실 어려운 점이 있죠. 사실은 한국도 법안이 아직 검토를 안 해서 그랬지 한국에는 또 위험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죠. 잘못된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말해도 우리는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죠. 과거에 성추행이 있었다. 사기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것을 적시해도 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AI가 과연 채치 PT가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 과연 채치 PT가 검색 서비스를 도입하면 퍼플렉시티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 한국법에 적용을 받으면 과연 퍼플렉시티이나 인공지능 쪽에서 이런 게 필터거든요. 그거는 그 국가의 법적 환경 문화적 환경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답에 일정한 또 도작을 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은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서비스하는 인공지능에는 법적 제재가 곧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요거 하나라면 중국은 이제 아주 다양하게 폭넓게 역사적인 말은 사실까지도 해서 심지어는 곰돌이 푸까지도 이 제어를 해야만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주의적 필터가 한국보다 훨씬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생성 AI는 어쨌든 빠르게 지금 중국에서는 발전하고 있고 이미 알디나 테무나 이런 데서 적용도 하고 있고 글로벌 서비스까지 나가고 있고 상당히 위협적으로 오고 있는데 검열이라는 게 좀 제약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술 발전은 기술 발전대로 하면서 검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제약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 자율주행이나 AI 칩이나 이런 조금 더 현장에 조금 더 깊게 적용하는 기술들 하드웨어 기술들은 조금 앞으로 더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런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네요. 네.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될까요? 그럼요. 강정수 박사님하고 중국의 AI 부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2원제에 끝내주는 경제 월요일 날 다시 11시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정수 박사님하고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